나카야마 시치리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 비둘기 속의 고양이 일장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역하면 세계화, 지구규모화라는 의미죠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막던 구조와 법률이 철폐되고 사람, 물건, 돈이 국경을 넘어서 찾아오는데 뭐 이 얘기는 꿈도 미래도 아닌 2005년 현재 시작되고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기업체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장벽이 없어지면 균일화가 진행돼서 나라와 지역마다 격차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세미나장을 반쯤 채운 청중은 이미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좌석은 전부 40개, 청중은 약 20명 그 대부분이 75세 이상 고령자이니 초장부터 문자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글로벌리제이션 네, 이렇게 해외에서 싼 노동력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층의 취업 사정이 악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령자 쪽은요 연금 제도가 파탄나지 않는 한 현역 때 벌던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장 유복한 세대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악당들은 돈이 많은 곳을 노리기 마련이죠 고령자를 노리는 범죄에서 자신을 지키자 가 오늘의 화제다 법과대학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시즈카를 강사로 부르고 싶어한다 전직 재판관이기에 사기와 강도 사건도 많이 다루고 판결했다 이를테면 살아있는 범죄 사전이다 그런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을 주최자들이 가만히 둘리 없다 노인을 노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즈카가 지적한 것도 원인 중 하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장년층이 범죄자로 흘러들어가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자신들은 가난에 허덕이는데 늙은이들은 유복하게 사는 게 아니꼽다는 심리가 더 노인을 노리게 한다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세미나 강사를 받아들인 이유도 같은 시대를 살아온 자로서 고령자들의 지팡이가 되고 싶어서였다 주어진 30분 동안 자신이 소개한 대처법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불안했지만 그래도 시즈카는 정중하게 정렬을 기울여 얘기를 이어나갔다 범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소한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은 이상입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정해진 시간 동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충실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자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들렸다 법과대학원 특별강의에서 받았던 우레와 같은 박수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박수였기에 시즈카는 만족했다 중요한 건 청중의 수가 아니다 자신의 얘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가 중요하다 청중들이 제각기 일어나 교실에서 나가기 시작하자 시즈카를 주시하고 있던 한 노인이 주위를 둘러보다 결심한 듯 의자에서 일어났다 저 선생님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범죄에 휘말린 것 같아서요 시즈카는 우수이 만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인을 관찰했다 중간 체격의 중간 키지만 고양이처럼 등이 굽어 더 작아 보였다 옅은 눈썹과 수심에 가득 찬 눈 때문에 더 불쌍해 보였다 우수이 씨 죄송하지만 저는 보잘것 없는 임시 강사입니다 아무런 수사권도 없으니까요 범죄 피해 상담이라면 경찰에게 말하는 편이 나아요 경찰서에는 벌써 갔었지만 경찰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매물차게 말하더군요 정말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민사사건이라서일 거다 민사사건이면 우선 의지해야 할 사람은 변호사다 그러나 법조계에 오랜 세월 몸을 담그고 있던 시즈카라면 몰라도 일반인에게 변호사는 여전히 낯설겠지 우수이가 강사인 시즈카에게 상담을 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테다 난처하게도 시즈카는 자신을 의지하러 온 사람을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아 그러면은 얘기만 좀 들어보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날 우수이가 자택 우편함을 열자 그 안에 고급스러운 봉투가 들어 있었다 수신인 이름도 인쇄에 붙인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쓴 거였다 글자에는 쓴 사람의 성격과 교양이 드러나는 법 우수이의 이름은 굉장한 달필로 쓰여 있어서 상당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 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아들이 제각각 독립하고 늙은 부부만 남게 되니 살아있는 지인, 친구도 적어지고 전단과 광고 우편 같은 것도 거의 못 본다 신기해서 발신인을 보니 시니어 서포트 주식회사 상장준비실 이라고 쓰여 있다 이래봬도 예전엔 취미로 주식을 해 용돈벌이 삼았던 적도 있다 상장준비라는 문구에 마음이 동해 평소라면 그대로 휴지통에 던졌을 봉투를 열어봤다 미공개 주식 판매에 관한 이야기였다 회사 개요 설명에는 도쿄의 시니어 서포트라는 간호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이게 실적도 순조로워서 도쿄 마더즈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주식 운용으로 자산을 형성한 적이 있는 사람한테만 미공개주를 배당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미공개주는 일반인이 그리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주가 아닌 시니어 서포트에서 개인을 위한 전환사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지 못한 단어라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우수인은 단어를 골라가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게 기업이 발행하는 사체의 한 종류입니다마는요 보통 사체하고는 달라요 어느 단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공개주를 그대로 줄 수는 없지만 장래에 확실히 주식이 될 사체를 판다는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 지식의 어두운 시즈카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사체를 사면 이자도 들어오고요 그게 나중에 주식이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붙을 게 확실한데다가 간호 서비스에도 제가 매력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강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이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간호 서비스는 유망한 성장 산업입니다 언젠가 자신들이 신세를 질 시설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말투에 위화감이 좀 느껴졌지만 말어리를 잘라서는 안 되니 그냥 흘려넘겼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꽤 괜찮은 이야기 같네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우수희 씨한테 날아들어왔나요? 우수희 씨도 시니어 서포트라는 그 회사는 모르셨지요? 명부입니다 증권회사 고객 명부를 한부당 얼마 정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손에 넣고 안내장을 보냈겠지요 시즈카는 그런 수상한 곳에서 고객 정보를 입수하는 단계부터 의심스러웠지만 역시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편지에는요 시니어 서포트의 포트폴리오도 기재돼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세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쓰여 있었죠 편집뿐이었다면 저도 무시했겠지만 통내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얘기라도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내 국민관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다담이 40장 정도 넓이의 강당에 의자를 40개 정도 늘어놓고 앞에는 화이트보드를 놓았다 객석을 돌아보니 대부분 이웃 노인들이었기에 조금 전까지 품고 있던 경계심이 스르르 녹았다 강사는 고사카이 이타루라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40 정도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런 잘나가는 증권맨 인상이었는데 투자 어드바이저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 시니어 서포트의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요 대차 대조표, BS, 손익계산서, PL 이런 거를 다 보여주고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인터뷰까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회사 같더라고요 그 안에 분위기도 훅은 달아올라가지고 누가 질문하면 고사카이라는 사람이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알맞은 질문을 하면 전환사체 배당도 커진다고 하고요 만일 주식을 공개하게 되면 주가가 10배가 된다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백만엔이면 천만엔, 천만엔이면 1억엔입니다 지금은 복권 같은 거 살 틈도 없다 모두들 너도 나도 그 고사카이한테 달려들어서 전환사체 구매용지 쟁탈전이 벌어졌죠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셨나요? 우리가 집에 가지고 가서 고민하는 동안 금세 배당이 없어진다고 충고를 들었어요 아, 어째선지 그 신청용지가 주권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살기까지 돌았어요 우스의 설명을 들은 시즈카는 주식의 문외한인 자신도 그렇게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아, 하지만 우스의 씨 그 얘기만으로는 실제하는 기업 사체를 구매한 걸로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 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민관을 나온 후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했지만요 고의 간직했던 제 저금을 거의 다 쏟아붓게 되니까요 음, 현명하네요 그런데 그날 밤 금융청 직원이 전화를 해왔어요 최근 이 일대에서 미공개 주에 얽힌 사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괜찮으냐고요 낮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당황해서 설명회 얘기를 했죠 아, 그랬더니 그 직원이 시니어 서포트라면 괜찮다 자기가 사고 싶을 정도다 이러는 거예요 고사카이는 정말 유명한 투자 어드바이저고 확실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심을 했죠 금융청 직원이 개인에게 전화를 할 리가 없다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공서라는 이름이 안심, 안전이라는 보증이 된다 하지만 우수이씨, 구매 과정은 어떻든 당신은 시니어 서포트 사체를 무사히 손에 넣은 거죠? 네 그것만으로는 범죄에 말려들었다고 할 수 없는데요 시니어 서포트는요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도산을 했습니다 채권자 회의도 아무것도 없이 눈에 띄는 자산은 이미 매각하고 사장은 야반도주 비슷하게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아휴, 그러면 우수이씨는 도대체 얼마를 투자했나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 잠깐만요 설명회장에 이웃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셨죠? 예, 30명 가까이요 전부 피해자입니다 우수이 한 사람 피해액이 8천만 원 그 전원의 피해총액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 경찰서에 갔더니 처음부터 꾸민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획 도산입니까? 네, 친절한 영사가 조금 조사를 해줬어요 시니어 서포트는 실제 존재하지만 아직 창립 2년 정도인 신생회사인데다가 실적은 적자가 가득하다고요 저희가 본 결산 보고서는 다 거칠해였다는 거죠 시즈카는 머릿속에서 그들이 그린 범죄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간호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고 어딘가 싼 건물을 빌린다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적당히 사람을 모집하고 입주자에게 적당한 서비스를 베푼다 이익이 나올 장사는 아니지만 원래부터 계속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년 정도 지나서 전환사체 출자자를 모집한다 결산서 기재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신빙성도 필요하다 여기서 이름난 투자 어드바이저가 될 사람을 준비해 채비를 마친다 명부 판매자에게서 입수한 정보로 보응으로 삼기 적합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즉시 편지를 보낸다 원래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려본 사람들이니 주식의 맛을 알고 있다 아마도 휴지를 나눠주며 홍보하는 것보다 사람을 모으는데 훨씬 효율적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한 군데에 보응을 모아놓고 고사카이가 열변을 토한다 우스의 증언을 생각하면 추임새를 넣거나 회장을 들뜨게 만드는 바람잡이도 섞여 있었겠지 요컨대 영감상법을 응용한 것인데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노인이 앞다투어 먹이에 달려들게 되는 구조다 영감상법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영험한 힘이 있다고 속이고 파는 사기상술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금융청 직원 사칭이다 이 전화로 노인들에게 어렴풋이 남아있던 경계심을 흩어놓고 며칠 후 전환사체 구입대금이 주머니에 들어오자마자 행방을 감춘다 본사가 도교에 있는 것도 나고야에 거주하는 출자자가 실물 답사를 못하게 하려고 계산한 뒤 설정한 것이리라 안타깝지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드바이저인 고사카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재산의 이동이다 우스의는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사채를 구매했을 뿐이다 이는 재산이 돈에서 채권으로 형태를 바꾼 것뿐이니 이 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채권 가치의 변동이 일어난 것은 별개의 요건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시니어 서포트가 고수익을 올렸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된다 그 형사의 충고가 틀리지 않아요 운 좋게 사기그룹을 체포했다고 해도 입건은 어려울 테고 검찰도 기소하려고 하지 않겠죠 검찰은 유죄를 받을 확률이 100%가 아닌 안건은 좀 채 공판까지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좀 어떻게 판사님께서 지혜를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설명회에 왔던 이웃 노인들은 모두 저처럼 홀렸을 뿐이에요 적은 사람은 200만엔 많은 사람은 억단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정말로 끔찍히 소중한 돈이죠 그게 없으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매일 눈물로 지세웁니다 경찰도 안 된다고 하고 소비자센터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시즈카 고엔지 선생님 저희는요 전쟁 전부터 이 땅에 살았고 폭탄으로 불타 허허벌판이 된 데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궁창에서 뒹굴면서 이제 겨우 사람다운 생활을 손에 넣었어요 그걸 순식간에 모조리 뺏겨서 저는요 피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제 집사람은요 정신이 인생해졌어요 우수이는 주저앉았다 말할 힘도 없어 보이는 모습에 시즈카는 할 말을 잃었다 동정은 쉽지만 우수이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닌 법적 판결과 보상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어지간히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세상 평판에 입도 뻥끗 못할지도 모른다 자기 책임이라는 사고방식 속은 쪼개도 책임이 있다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시즈카는 여기에 동의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 왜냐하면 그건 법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은 인권을 인정하고 법률이 그 확대를 억제한다 헌법과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를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그리고 강자보다 약자를 도와라 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에 시즈카 자신은 여자면서 판사를 목표로 했다 여성의 위치가 지금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기에 더욱 그랬다 판사 임명을 받았을 때도 정당함보다 상냥함을 우선으로 하는 재판관이 되자고 결심했다 엄격하고 준엄하더라도 마음속에 확실한 조리만 서 있다면 상냥함을 버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노인이 울고 있다 불합리와 악랄과 기댈 곳이 없음에 분노해 비관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어떻게 법조계에 몸을 담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얼굴을 드세요 우수이씨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의제기 정도를 해볼까요? 힘을 빌려주시는 겁니까? 80이 넘은 미약한 할머니지만요 아 그리고 우수이씨 우수이씨처럼 피해를 본 분들 피해액이 최소 200만엔 제일 많은 사람이 억단이라고 하셨는데 모두 꽤 재산이 있으셨군요 아 예 저희가 사는 곳은요 모토야마에 있는 주택지인데 다른 데서는 저택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토지 소유권자들이라 조금 여유가 있을 뿐인 건데요 피해자가 같은 지구에 모여 있다면 피해자 단체를 결성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선생님 각 가정이 사정도 다르고 피해액도 제각각이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마을 회장님께 모아달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게 무슨 지구였죠? 우수이에게 주택지 이름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늙은이가 사는 곳도 분명히 그 주택지 아니었나? 그렇다면은 혹시 고즈키 겐타로 씨를 아시나요? 시즈카 고현지 선생님 우리 마을 회장님을 어떻게 아세요?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인 고즈키 겐타로 씨는 이미 전편의 이야기에서 만나서 엮인 바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속으로 혐오하는데요 그냥 보시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 작가가 배려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냥 2장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장 별칭 저택마을은 살림을 개관한 고지대에 펼쳐져 있었다 간선도로에서 바라보니 과연 위풍당당한 저택이 줄줄이 세워져 있어 별칭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럼 고즈키의 저택은 어떤 땅 부자 졸부의 취향으로 가득할까? 하고 흥미진진하게 방문했지만 서양풍 안채와 별채는 호살스럽기는 해도 불쾌감이 없었다 의외일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라 겐타로의 언동에서 보이는 인상과는 전혀 달랐다 좀 더 현란한 저택을 상상했었는데요 에? 고엔지 선생님은 겐타로 씨가 불편하신가요? 불편한 게 아니라 그저 그 늙은이와는 서로 맞질 않는다 아마 살아온 기방이 다른 탓이겠지 저택 주인은 시즈카의 방문이 기쁜 듯 만면에 웃음을 띄고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야 시즈카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다니 요양보호사는 어디 가셨나요? 안 보이시네요 아 미치코 씨 그 사람은 회사 연수회 가 있지요 그러고 보니 차를 가져온 사람은 귀여운 소녀 두 명이었다 겐타로의 손녀 같은데 두 사람 모두 할아버지와 조금도 닮지 않은 순수한 외모였다 아 그래서 나한테 기니 할 말이 뭐야 이 영감의 몇 안 되는 미덕은 빈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즈카도 곧바로 용건을 꺼냈다 전환사체 사기권이라면 벌써 내 귀에 들어와 있지 모두 우리 집으로 달려온 건 아니니까 뭐 전모를 파악했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전형적인 영감상법이겠지 사기 중에서도 교묘한 부류로 고소를 해봤자 경찰이 움직일 수 없게 꾸몄어 어쨌든 돈과 물건을 뺏긴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전환사체를 직접 샀으니까 사체가 실제로는 휴지조각이 됐대도 그걸 사전에 조심하지 않은 자기 책임이니 경찰은 꿈쩍도 안 하는 거지 경찰이란 놈들은 대개 움직임이 둔하지만 겐타로의 설명은 빈정거림 투성이지만 말하는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견해와 똑같아서 시즈카는 놀랐다 그때 모였던 마을 주민이 30명 정도 피해는 최소 한 사람당 200만엔 최대는 억단이라고 하더군요 이 주변 사람들은 은행을 안 믿거든요 서랍장에 있는 예금 그대로 갖다 들이부었겠지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 같군 개인별로 대응해도 해결이 나질 않아요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서 다시 한번 사법에 호소할 필요가 있어요 뭐 시즈카 씨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겠지 켄타로 씨는 마을 회장이죠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말해두지만 시즈카 씨 내가 마을 회장에 추천된 이유는 어집자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건가네 일단 받아들였으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는 선출된 사람의 의무에요 아 이게 피해자들이 사정이 각각이라서 온도차가 생기기 쉽고 복잡하다고요 내부 분열 뭐 그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참에 마을 회장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겐타로 씨의 인덕으로 피해를 본 분들 하나로 좀 모아주세요 옛 인연으로 저도 성실한 변호사를 몇몇쯤 알고 있으니까요 뭐 시즈카 씨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뭐 틀림없겠지 겐타로의 반응이 어쩐지 뜨뜻미지근하다 시즈카의 체면은 세워주지만 소극적이다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하네요 응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 모을 마음도 없고 불쌍하지도 않아 이유를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시즈카 씨니까 확실히 말하는데 저기 저 우수의 영감을 비롯해서 모두 다 차업자득이야 뭐 시즈카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이 냉혈안이라든가 속 좁은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 반은 맞았네요 사기 피해를 본 분한테 자기 책임이라고 강요하는 건 강자의 논리에요 정말 그럴까 겐타로는 휠체어에 앉아 우수이를 노려봤다 설명회에서 고사카이라는 놈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디서 바람잡이 녀석들이 끼어들었는지도 내 이미 다 들었어 하지만 시즈카 씨 다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떠들지만 말이야 그 이전에 빈틈을 보인 쪽은 책임이 하나도 없을까 응? 자기들이 구입한 사채가 상장되면 열 배가 된다니 뭐 달디단 꿀 같은 얘기지만 어째서 그런 달콤한 얘기가 자신한테만 굴러왔을까 응?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신이 선물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교만함이 없었겠느냐 말이요 겐타로의 말이 거듭될 때마다 우수이가 저쪽에서 머리를 숙였다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이전에 노력 없이 주식으로 이익을 받던 녀석들이었다지 나는 주식 투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장되면 열 배가 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아이고 겐타로 씨 그런 게 바로 영감상법이잖아요 주위에서 부채질해서 판단능력 흐리게 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시즈카 씨 주위에서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 응? 나는 특별하다 나는 빠르다 욕헌데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걸려드는 거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자기만 이익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꼬임에 빠지는 거지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상당히 매정한 말투라고 생각하지만 겐타로의 말에 동의할 부분은 있다 그 점이 시즈카는 안타까웠다 적어도 재판관 자리에서 본 경험과 비교해 보면 사기 피해자는 대개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사기꾼에게 그런 사람만큼 알맞은 사냥감은 없다 묘하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쉽다 라고 사기 상습범에게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타인보다 현명하니까 자신은 그들보다 대접을 더 받아야 한다 그래서 뜻밖의 행운도 선민의식도 당연하다 옆에서 보면 웃음이 나오는 이론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존재의식이 된다 해? 재판장님 사기는 말이죠 봉을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요 그 사기꾼은 그렇게 큰소리 쳤었다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은 녀석 쉽게 돈 벌고 싶은 녀석 잘난 척 하고 싶은 녀석 남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싶은 녀석 이런 녀석들은요 대개 아무 노력도 하질 않아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자기 분수를 알게 되니까 무리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달콤한 얘기에도 안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상대를 안 해요 겐타로의 말이 그 사기꾼의 말과 겹쳐진다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약함이니까 끼어들 틈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기에 시즈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겐타로 씨 말 뜻은 알겠어요 속는 쪽에도 속는 이유가 있어요 당사자로서는 분해서 참을 수 없는 구실이지만 전부 부정은 안 해요 하지만 그건 이거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어리석으니까 게으름뱅이니까 이런 이유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움을 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당신도 혼자서 인생을 살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이든 받았을 거예요 응? 특히 그런 모험이 돼서 거기까지 말하고 아차 싶었다 아무리 겐타로가 안하무인 스타일이라고 해도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아 실례했습니다 시즈카 씨답다고 할까 아니면 아니라고 할까 시즈카 씨는 응?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었나 겐타로는 자신의 다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봐 분명히 다리 때문에 미치코 씨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팡이나 안경 대신 같은 거야 그리고 고즈키 개발은 내가 혼자서 일으켜 세운 회사란 말이지 남한테 인정을 베풀면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 인정 하지만 자신도 도움을 받았으면서 이런 말은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또 아차 싶었다 노인 특유의 온고집이 아니라 이 남자 몸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겐타로를 빼버리고 싶지만 서른명 정도나 되는 피해자 집단 선두에 겐타로가 서 있다면 아이치 현경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찾아온 게 아닌가 칠칠치 못하다고 타방 맞은 우수인은 풀이 죽어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겐타로를 계속 치켜세우는 일은 부하가 침인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겐타로지만 꼭 끼워 넣어야만 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의 소녀 중 한 명이 방에 들어왔다 루시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한테 또 손님 오늘은 손님이 줄을 잇는구만 대체 누가 왔는데 가쿠라자카 할머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겐타로의 태도가 급변했다 아이치 그런 거는 빨리 말해야지 미안하지만 시즈카 씨 새로운 손님이 왔으니 조금 전 얘기는 좀 보류해 주게 저기 할아버지 미안 왜? 가쿠라자카 할머니가 너무 안절부절 못하셔서 이미 들어오시라고 했어 방 입구에 노 부인이 서 있었다 나이는 시즈카와 비슷하지만 주름도 눈에 띄지 않고 등도 쭉 펴져 있어서 나이를 느낄 수 없었다 눈에서 코에 걸친 능서는 같은 여자지만 홀딱 반할 정도로 쭉 뻗어서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인이었으리라 짐작됐다 하이야 미오 씨 미안하구먼 이 손님하고는 막 얘기가 끝난 참이야 바로 돌아가라고 할 테니까 저기 겐타로 씨 미오라는 노부인이 입을 열었다 방금 사채사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어 들렸나 실은 여기 있는 이 우수이가 사기를 당해서 말이지 수법도 얼마나 교묘한지 경찰도 못 움직일 정도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전직 판사 시즈카 씨하고 아 묘한 우연이네요 제가 찾아온 것도 실은 그 때문이에요 뭐? 시니어 서포트 전환사채죠 저도 속았어요 그 말을 들은 겐타로의 반응은 볼만했다 입을 반쯤 벌리고 미오와 씨즈카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가구라자카 미오는 자기보다 연상인 여자에게 약한 겐타로에겐 아킬레스건인 듯하다 이윽고 겐타로는 짧게 한숨을 쉬고 가구라자카 부인을 시즈카 옆에 앉혔다 에 시즈카 씨 아까 얘기를 다시 해도 되겠나? 훗 군자는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고친다는 말을 아시나요? 군자도 잘못을 고치는데 나같은 평범한 사람은 얼마든지 고쳐도 된다는 의미지 우스위도 가구라자카 부인이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구라자카 집안의 사정이기에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겐타로는 눈을 불아리며 우스위를 노려봤다 지금까지 가구라자카 부인은 주식 투자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심심풀이 삼아 참가한 설명회 분위기에 휘말려 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신청용지를 이미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한다 미우씨 미우씨는 얼마나 당했어 삼백만엔 정도요 마침 곧 손녀 결혼식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정말이지 나이를 이만큼 먹고도 털컥 속은 낮아시니 얼마나 한심한지요 아니에요 미우씨 창피할 건 아무것도 없어 미우씨 미우씨 같은 사람을 옆에서 부추켜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시즈카는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겐타로씨 이게 나만의 얘기라면 여기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욕심에 눈이 뒤집혀 속은 건 내 잘못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온 고사카이라는 남자 질리지도 않고 또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해요 가구라 가구라자카 부인은 가지고 온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고급스러운 장정에 받는 사람 이름은 직접 썼고 발신이는 주식회사 하스라스 간호상장 준비실 이라고 쓰여 있었다 잠깐 실례 시즈카드 손을 뻗어 나란히 앉아있는 우세이와 함께 편지지를 펼쳤다 읽어보니 어이가 없었다 우세이에게 들은 내용과 쏙 빼닮았고 미호가 말한 대로 편지 말미에 특별강사 투자 어드바이저 고사카이 이타로 선생님 등단 이라고 쓰여 있었다 에이 너무하네 우세이가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받은 사람은 모토야마에 사는 내 친구예요 이번에 이런 설명회가 있으니까 같이 안 가겠냐고 혹시나 해서 봉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모토야마는 여기서 엎드리면 코 닿을 때잖아요 간이 크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찰도 이런 일을 또 저지르는군요 이 코사카이란 놈 아마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 아까 말한 야반도지안 간호서비스회사와는 인연을 이미 끊었고 책임을 추궁해도 자신은 허위결산 모고서를 받아본 피해자라고 변명하면 되거든 이 죽일놈 이 근처 중산층들한테 아주 맛을 들였구먼 욕설을 퍼붓는 겐타로의 말투가 어딘가 즐거워 보였다 시즈카의 등에서 정체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얼굴은 틀림없이 나쁜 짓을 꾸미는 악인의 얼굴이다 겐타로씨 도대체 뭘 꾸미고 계신가요? 싫은 말이지 시즈카씨 나도 대표이사라서 회사 자산운용 일부를 채권과 주식으로 조달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게다가 당연한 일이지만 결산 보고서를 읽는 법도 숙지하고 있고 그 하스라스 어쩌고 재무분석 지표를 손에 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설마 맞아 시즈카씨 다행히 적들은 내 얼굴도 당신 얼굴도 모르지 모처럼 저쪽에서 초대장을 보냈어 초대를 받았으니 당연히 응해야 하지 않나 다음날 시즈카는 겐타로와 함께 모토야마에 있는 공민관에 왔다 간호용 차량에서 겐타로를 내리고 휠체어 핸들을 잡았다 아직 요양보호사 미치코씨가 연수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시즈카가 겐타로 보조를 떠맡았다 두 사람이 설명회에 간다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리라는 계산이었다 국민관 입구에는 하스라스 간호상장 준비실 설명회 회장 이라고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있다 설명회 안내장처럼 이 글씨도 꽤 달필이다 어이 시즈카씨는 권선징악이라는거 싫어하나 하하 판사였던 사람한테 그런걸 묻나요 하하 그렇다면 다행이야 이번에 우리 둘이서 멋진 콤비가 한번 돼봅시다 겐타로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사실 설명회의는 지난번 피해자인 우스이와 가구라자카 부인이 앉아있다 변장을 하고 있기에 단상 위에 있는 고사카이가 혹시라도 알아볼 걱정은 없다 두 사람을 동석시킨 이유는 나중에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고 또 작은 카메라로 몰래 설명회의 자초지종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경찰관들을 자신의 충견으로 착각하고 있는 겐타로는 직후사 경찰서에서 형사 몇 명을 은밀히 빌려왔다 영감상법 현장을 덮치기 위한 수단이지만 물론 그것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겐타로가 스스로 고사카이를 부추기겠다고 했다 해 사기꾼 패거리는 야가 빠진 녀석일수록 부추기기 쉽다고 큰소리 치지만 자기 자신도 야가 빠진 바로 그 부류라는 건 모른다고 그런 녀석이야말로 제일 부추기기 쉽지 뭘 할 생각 인가요 하스라스 간혹 재무지표를 입수했는데 지독하더군 설립하고 3년 수익은 점점 내려가고 인건비는 올라가지 게다가 차입이 잔뜩 있어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 건물은 임대고 설비 대부분은 렌탈이야 몸이 가벼우니까 언제든 야반도주 할 수 있지 음 시니어 서포트 때와 같군요 음 그러니까 녀석들이 회사 개요나 결산 내용을 설명하면 모조리 논파해주려고 그런 무리는 논파 당하면 당할수록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화려한 거짓말을 하지 머지않아 자료 이상의 거짓말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끝이네 고사카이 본인이 허위설명으로 노인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용의가 성립되지 음 그것만으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어 중요한 건 그놈들을 체포하는 거야 유치장과 쥐조실을 몇 번 왕복하다 보면 견고한 입도 부드러워 지겠지 고사카이에게서 자백을 끌어내면 자금을 모아 달아난 다른 멤버의 행방도 밝혀질지 모른다 잘 되면 전환사체에 출자한 자금을 얼마쯤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시즈카 시즈카가 보기에는 어설픈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되었다 무엇보다 성립이 어려운 사기죄를 적발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내탐과 산더미 같은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은 겐타로의 계략도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시즈카 씨는 이런 속임수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의 말투 판사였던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요 아니 나는 안심이야 시즈카 씨마저 동조하면 곤란하지 의미를 모르겠군요 속임수는 속임수로 갚아주는 게 제일이지만 이런 건 나만 생각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어 자랑은 그쯤 하시지요 이봐 시즈카 씨 불량배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건 같은 반에 성실한 학급 위원이 있기 때문이야 딱 시즈카 씨처럼 성실한 학생이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불량배들은 안심하고 도를 넘는 거야 시즈카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2부가 이어집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말고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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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